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와 이거 뭐야? 이거 뭐니? LED네. 그러니까 전자예품 같지 않고 가구 같은 느낌인데. 야 되게 이쁘다. 어느 집에든 어울리겠다. 어느 집에든 어울리겠다.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. 그 정도 안 해도 되는데. 감수야. 네 멘트가 매출에 도움이 안 된대. 도움이 안 돼. 도움이 안 돼. 와 저건 그림인데 액자인데. 아 형. PPA 조건이 형은 멘트 안 했으면 좋겠다. 형은 멘트 안 했으면 좋겠다. 서류 보여줘. 서류 보여줘. 서류 보여줘. 서류 달라고. 제품하고 분류를 해달라고 근데. 주먹을 고르네. 오프닝은 일단 같이 있어야 되니까. 그래. 어게 알았어. 보니까. 네. 지효가 뭐. 막 지효 동료들한테. 커피차 이런 것도. 하고 막 그러더라는데. 커피차 이런 것도. 하고 막 그러더라는데. 현금 처음 봤어요. 아니 망수가 그렇게 영화랑 드라마를 말해야 하는데. 한 번도 통차가 드라만더니. 나 솔직히 알았는데 얘기 안 하고 있었어. 어. 아 그래요? 내가. 계속 친하지 않은 홍종현. 스페인 준호. 준호. 아 진짜. 어떤 인연으로. 나랑은 사연 없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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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사랑을 주잖아. 뭘 사랑을 줘 네가. 사랑 등폐 주잖아 사랑 등폐. 야. 너는 보냈어? 너는 보냈어? 야. 너를 나한테 보냈어? 너는 보냈냐? 얘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냈잖아. 아니야. 소민이한테. 아니야. 소민이한테 보냈잖아. 아니야. 소민이한테 보냈잖아. 채찬이야 같이. 너 소민이한테 보냈어? 채찬이야 같이 해서. 같이 해서 보내기는 해도 됩니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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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불리해. 그렇다고 찍으면 다 있잖아. 예. 네가 불리해. 미안해 네가. 네가 화를 외냈어? 예? 이런거. 우리는 그런 게 필요없는 사이니까.